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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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. Hello. Next end. 노래 만들고 있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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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나는 말이야 그게 그런 말이야 그런 의미가 하나는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가수분들이 만드는 거 쳐보잖아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보면 인트로에서부터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기완아 닥쳐 안녕하세요 진짜 이런 거 봐봐 이진아 만든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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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O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리고 이런 코드를 하나 만들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행위로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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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재미있었죠? 이게 내용이 이거야. 가사가 난 매일 침대가 있는데 맨날 서파에 눕지 너의 어? 야박 안녕? 너의 전화가 오는데 왜 받지 하루옴 한 손은 한 손은 한 손은 한 손은 와 같이 같은 같은 그런 식으로 슬프게 헤어지는 거 3번 트랙 2번 트랙은 맞춰주는 즐거움. 아 근데 내가 그 경쾌한 거를 못하는데? 이런 느낌으로 가야되나? 가사를 도와주세요. 아 야바 좋아한다는 말이야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사랑한다는 말이야 보고 싶다는 말이야 그 다음 좀 분위기 바빠서 오른손이 멜로디야 이렇게 1절 그 다음에 간주 다시 2절 들어가고 감사합니다. 저에게 전화가 고맙습니다. 그러면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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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베로니카님. 야박 나갔냐?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3번 헤어지는거 이제 헤어지는 내용 사랑이 뭐고 내 마음 아랑이 뭐라고 이리도 지금 사랑이 뭐고 내 마음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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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응대иков 라고 어차피 야 너 영상편집받냐? 완전 잘됐다. 나도 도와주라. 여러분들 저 방송 종료하고 밥 먹으러 갈게요. 방송 짧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야박 내가 연락할게. 뿅!